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살처분 문제에 대한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렇게 살처분을 선호하는 걸까요? 지금도 정부는 상당량의 AI 백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가 무조건 살처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정말 다른 대안은 불가능한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서 AI를 관심, 주의, 심각의 세 단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방역과 함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지만 AI가 심해지면 살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농림부 행동지침에는 과로안에 백신을 필요할 경우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살처분 외에 다른 대안을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백신을 사용해본 경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AI 관련해서는 8번의 발병이 있었는데 살처분만을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백신이나 다른 걸 고려할 그런 여력이 없었고 사실은 정부에서 백신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책임 소재의 그런 거가 정부 관료로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라고 정부가 보기에는 그냥 살처분 방식이 되게 깔끔해 보일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전염병이 발생했으니 그냥 그 지역의 방역을 다 묻어버리는 거나라고 하는 보여주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냥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살처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용 경험이 없어 방역 효과가 불확실한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살처분은 그나마 안정적인 방역 성과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림부는 지난달 5일 스브스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백신의 효용을 확신할 수 없어 AI 살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살처분 방침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역 수단을 통해 유동적으로 AI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등록된 AI 살처분 반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기준 약 6,500명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살처분만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바꿀 때가 됐다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백신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살처분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처럼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닭들을 다 죽일 필요가 없고 계속 지켜보면서 감염된 닭들만 골라내면 되니까 정부는 지난달 15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AI 방역 대책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AI 발생 농가를 기준으로 3km 이내에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던 것에서 거리는 반경 1km를 줄이고 살처분 대상도 AI가 발생한 것과 같은 종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백신 사용 같은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가축 전염병과 살처분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당연히 우리가 소비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더 싼 식재료만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이제 거리 안개장에 들어가서 다시 기계처럼 알을 낳고 하는 그 삶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백신이든 살처분이든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그냥 수요를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아닐까 실제로 지난달 9일 AI 사태로 인한 계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산 계란을 수입했는데 수요가 적어 계란을 반값 판매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가 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극단적인 방역 방식이 주는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소비자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비 뉴스 원종환입니다. 단비 뉴스 원종환